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골프의 미시다 이병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백스윙 탑에서 나의 손등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백스윙을 할 때 출발하는 것도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백스윙 탑에서 나의 손등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제대로 든 거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뭐 중급자, 상급자로 가면 그게 뭐 중요해? 그냥 대충 들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탑이 어떤 모양이 나왔을 때 어떻게 공이 맞을 것이라는 걸 일부는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 그러한 의문점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스윙 탑에서의 손목 모양은 여러분들의 어드레스 자세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드레스를 딱 했어요. 어드레스를 하면 제가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훅그립으로 잡은 분들 있죠? 이 선이 우측으로 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우측 뺨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선이 코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윗그립, 뉴트럴 그립, 스트롱 그립 또는 훅그립 이렇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립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가 백스윙 탑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쪽을 보고 있지만 손이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앞과 뒤가 대칭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위쪽에서는 대칭이다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이 그립의 모양이 위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돌았을 때 이렇게 돌았을 때 똑같은 모양으로 위치를 하고 있어야 해요. 다시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셋업을 딱 했는데 그립을 이렇게 윗그립으로 잡았고 뉴트럴 그립으로 잡았고 스트롱 그립으로 잡았을 때 손목이 꺾이는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럼 먼저 확 눈에 띄는 스트롱 또는 훅그립을 잡아보면 이렇게 손이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훅그립은 이렇게 돌아가서 손목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탑에 올라갔을 때 쭉 올라가면 탑에서의 그 멈춘 그 위치에서는 아래쪽의 모습의 거울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위에 가서도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선수들 이제 그립을 딱 가지고 들어오죠. 저스틴 로즈라든지 토니 피나우라든지 그런 선수들 보니까 손등이 쫙 펴있는데 백스윙 탑에서 쫙 보니까 그 선수들이 이렇게 쫙 펴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쫙 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탑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정말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최초의 스트롬 그립을 잡아서 손목이 이렇게 꺾인 상태로 되어 있는 분들이 클럽 페이스를 이 그립을 통해서 스퀘어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요.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대로 꺾인 모습이 유지가 되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스퀘어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손등이 딱 펴지잖아요. 그럼 클럽 페이스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죠. 굉장히 많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손목이 바짝 꺾여 있는데 후끄립 잡아가지고 이대로 해서 이렇게 올리면 스퀘어로 페이스가 딱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선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손등을 펴잖아요. 그럼 편 상태로 그대로 제가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밑에 편 상태로 편 상태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닫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백스윙 탑은 내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그 모양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롱 그립 손가락 쪽으로 많이 잡아서 이렇게 덮인 형태로 잡힌다면 이렇게 손목이 꺾이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탑에 올라가서도 그 모양이 그대로 의지가 됐을 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는 거지 선수들이 탑에서 손등을 이렇게 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펴버리면 클럽 페이스가 완전 덮이는 형태가 만들어져서 악성 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선수를 봤더니 타이거우주 딱 봤더니 쫙 올라가서 오히려 쫙 이렇게 코킹이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어. 그런데 뉴트럴 그립을 잡는 분들이 윗그립을 더 쉽게 했네요. 윗그립은 이렇게 손등이 서 있잖아요. 이렇게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을 때 그대로 올리면 이 모양이 맞아요. 이 모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타이거우주처럼 딱 민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대로 한번 내려와 보면요.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열려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최초에 만들었던 그 그립의 느낌에서 좀 팍 미는 느낌이다. 타이거우주 때 탁 내가 원래 어드레스 했던 느낌보다 팍 미는 느낌이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요. 원래 어드레스 했던 것보다 내가 좀 둥글게 손등이 말아진다. 라는 느낌이면 이건 클럽 페이스가 다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최초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어떤 손목의 모양을 만들어줬는지 그리고 그 모양대로 올라가서 탑에서 유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늘 일관된 샷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끝나면 이병옥 레슨이 아니죠.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스트롱 그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탑에서 손등이 이렇게 펴지는 선수들이 있던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정형 스윙이냐 아니면 이동형 스윙이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데요. 이동형이라기보다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스윙이냐 아니면 탑에서 멈추고 있다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구분도 다른데 대체로 세계 탑 프로 선수들은 탑에서 딱 멈췄다가 내려오는 선수들은 그야말로 손목이 그런 모양으로 바뀌지만 딱 스트롱 그립으로 예를 들게요. 스트롱 그립으로 딱 된 상태에서 쭉 올라갔을 때 다운스윙을 할 때 라운드 식으로 손을 말아줘야 돼요. 제가 다운스윙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뒤집어진 걸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쪽으로 돌리려면 손등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그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하는 선수들은 아무리 내가 훅 그립을 잡았다 하더라도 쭉 가서 클럽 페이스 뒤집어지고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어떤 동작을 취해요? 여기에서 내려올 때 약간 낮추는 동작에 손등을 돌리는 이러한 굉장히 부드럽지만 많은 움직임을 추가시키면서 스윙을 하는 게 일반 투어 선수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손목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샷을 할 때 그대로 스트롱 그립으로 가서 그대로 탑에서도 그 모양 이렇게 샷을 하게 되면 거리에 있어서는 약간의 손해는 볼 수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으로 일단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 손목을 유지하는 그 습관을 들인 다음에 만약에 익숙해지면 쫙 완전히 꺾인 상태이지만 올라가서 꺾였지만 다시 돌리면서 쭉 올라갔지만 이런 식으로 쭉 돌리면서 샷을 할 때에는 그런 변화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손등의 모습을 비교할 때 늘 멈춰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그립의 기본은 스탠다드한 건 스트롱이면 탑에서도 스트롱처럼 이런 딱 밀고 있는 느낌 그리고 평평하면 탑에서도 평평한 느낌이었을 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유지가 된다. 이건 가장 기본이지만 이렇게만 치면 똑바로는 칠 수 있지만 파워를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수들은 멈추는 동작보다는 올라가서 내려오는 다운스윙과 시작과 동시에 손목을 돌리는 이 액션을 통해서 샷을 한다. 그러면 한 10% 이상의 거리가 더 나가거든요. 그러한 동작에서 보이는 이 손등의 변화를 저는 스트롱 그립인데 위에서 꼭 이렇게 펴야 하나요? 아니면 저는 뉴트럴 그립인데 탑에서는 쫙 미는 형태가 되어야 하나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기에서 펴 있는 그립이 위에 가서 쭉 미는 경우는 없느냐? 있어요. 힘을 더 쓰기 위해서 가만히 이렇게 쭉 펴고 있다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 한 번 뒤집어서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할까요? 거의 뉴트럴 그립을 잡고 이렇게 가다가 탑에서도 이렇게 쭉 펴져 있겠죠? 그런데 한 번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고 뒤집으면 훨씬 더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내려올 때 빡!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기술은 얼마든지 나중에 구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건 손등이 탑에서 어떻게 보여야 하느냐 그 점에 대한 기준을 드린 거니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중상급자면 제가 지금 응용했던 그 동작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초중급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적으로 아래 모양이 위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 정타를 치기 위한 또는 스퀘어로서 방향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연습방법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샷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대 기도 체육대 기도 한글자막 by 한효정